시작해요. 안녕하세 안녕하세 오늘은 여기와서 체험했던 일을 소개해드렸어요. 자 우선은 제 이름은 뭐예요? 실버십니다. 실버 타고 했던 게임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버 타고 했던 게임은 두뇌를 똑똑해지게 하기 위해 했던 게임입니다. 실버가 했던 게임 중에 하나는 기억력을 좋게 하는 게임입니다. 실버시 가는 길을 따라서 실버시 길을 다 가면 그 길을 기억해서 다시 따라가는 게임입니다. 두번째 게임은 퍼즐 맞추기입니다. 퍼즐 맞추기는 두뇌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고요. 퍼즐 맞추기는 그냥 재미로 한 것 같습니다. 동생들 나나 보약 게임을 했었습니다. 보약 게임을 정말 재밌었습니다. 어떤, 어떤 종류 게임을 써요? 실버 정해서 칼로 과일 썰기? 칼로 과일 썰기를 했습니다. 바닷속에 바닷속에 보기에서 해봅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바닷속에서 다음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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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